지금 이 글을 쓰는 중에도 현재 진행 중인 일인데 너무 무섭습니다 절 도와주세요 만나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어떤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서 만난 M이라는 닉네임의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M과는 게시판에서 알게 된 이후로 점점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M은 저와 개인 메일 친구를 하고 싶다고 하며 게시판에 자신의 메일 주소를 남겨주어서 그날부터는 게시판이 아닌 메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자연스럽게 개인 정보를 조금 알게 되었는데 M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습니다 1년 정도 메일을 주고받을 때쯤 보내주고 싶은 게 있으니 주소와 이름을 알려줘 라고 M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소나 본명을 알려주는 게 조금 거북하긴 했지만 M을 믿었던 저는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집에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박스 안에는 편지와 함께 게임 타이틀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사이좋게 지내줘서 고마워 라는 감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 적혀있던 글의 마지막이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앞으로 1년만 친하게 지내줬으면 해 일단 저는 M에게 메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함과 함께 1년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M의 메일에는 비밀 이라고만 적혀있었습니다 뭐 아무렴 어때? 하고 더 이상 같은 질문을 하는 건 관두기로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M으로부터 우편물이 종종 오게 되었습니다 만화책이나 음악 CD 그리고 게임소프트 등 받기만 하는 것도 뭐해서 저도 필요 없는 게임소프트나 만화책을 M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M은 메일로 나한테는 보내지 말아줬으면 해 라고 했습니다 왜지?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뭐 받을 수 있는 건 받지 뭐 하고 깊이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1년쯤 되어 갔을 무렵 평소와 같이 M으로부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복사된 DVD 한 장이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라도 넣어줬나? 싶어 그 DVD를 바로 재생해보았습니다 그러자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잡음만 들려왔습니다 뭐야 이거? 라고 생각하던 중 갑자기 화면이 보이기 시작했고 어떤 남성의 얼굴이 화면 전체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비디오 카메라를 세팅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이 멀어지는가 싶더니 바로 주변 풍경이 보였습니다 바닥은 더러운 나무 바닥이었으며 벽지는 거의 떨어져 있고 의자와 그 위에 걸어놓은 로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왠지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의자에 앉아 중얼중얼 혼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볼륨을 높여 들어보니 안녕다 안녕다 이 말을 10분 정도 반복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은데 대체 누굴 말하는 거야? 이 남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그보다 M인 건가? 혼자 중얼거리던 말이 끝난 뒤 남자는 의자 위에 올라가 동그랗게 묶은 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어? 어? 저는 설마? 하고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만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줄에 목을 건 남자는 자기 발로 의자를 차버렸고 마른 남자의 몸은 목을 맨 채 얼마 뒤 미동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 이 뭐야 이거?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잠깐 진정하는 시간을 가진 뒤 저는 바로 M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M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저는 몇 번이고 M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만 결국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목을 메고 죽은 남자는 혹시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어떤 의문이 스쳤습니다 DVD 속 남자가 M이라면 이 DVD는 어떻게 보낸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점에 전 이 DVD를 경찰에게 가져다 줬어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정신이 없어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무서워진 저는 친구에게 이 DVD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무서우니 나중에 볼게라며 그 DVD를 받아갔습니다 새벽 지은 무렵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는 당황한 목소리로 야 이거 진짜 위험한 물건이야 얼른 불제 받아 어? 불제? 무슨 소리야 남자가 끔찍한 행동을 하는 영상인데 너 여자 안 보였어? 여자? 어떤 여성이 남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면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니까 에? 난 그런 거 못 봤는데 일단 내일 DVD 돌려줄 테니까 불제라도 받고 처분해버려 친구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까진 친구가 잠꼬대라도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을 마친 뒤 친구 집에 가서 DVD를 받은 뒤 딱 한 번만 영상을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말했던 여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이번에는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기로 생각했습니다 평소 귀신 이야기나 오컬트 같은 내용을 좋아하면서 본인은 영감이 있다는 말을 자주 했던 친구인데 영상을 재확인하고 이틀 뒤 친구를 불렀습니다 봐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라며 DVD를 함께 봤습니다 영상 속 남자가 혼자 말을 한참 하던 중 비명을 지르고 바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왜 그래? 뭐가 보였어? 하고 물어보니 친구는 안 보여? 이상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나를 보는 것 같았어 이 시점에서야 전 이 DVD가 위험한 물건임을 알았습니다 친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처음 DVD를 봤던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반드시 불죄를 받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전 어떤 스님에게 부탁해 불죄를 받았습니다 그 스님은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고 전 DVD를 그 스님에게 맡겼습니다 전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려서 받아보니 처음 DVD를 봤던 친구 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흘 전부터 집에 오질 않는다고 혹시 어디 있는지 모르냐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직후 나쁜 예감이 들어 그날 이후 연락이 없었던 또 다른 친구에게 서둘러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화와 메시지를 몇 번이고 해보아도 답장이 오질 않았습니다 걱정된 저는 혼자 자취를 하던 친구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친구는 없었습니다 조금 상황을 지켜보자 싶어 이틀 정도 친구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만 연락이 전혀 오질 않았습니다 이..이거 진짜 큰일인데 라고 생각한 저는 친구의 부모님께 연락을 드린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친구에게 몇 번씩 연락해 보았습니다만 여전히 연락이 없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며 부모님도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틀 뒤 집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본 순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에게 처리를 부탁했던 그 DVD 보낸 사람은 M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M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만 여전히 답장은 오지 않았고 다음날 저는 회사를 쉬고 다시 스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복을 입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여쭈니 스님이 지난 밤에 심장발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DVD 뭔가 좀 이상해 이건 M이 저지른 일일지도 몰라 M은 살아있어 확실하진 않았지만 DVD와 M에 대해 경찰에 상담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다시 한번 DVD를 확인차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포기한 제가 DVD를 빼려던 그 순간 목소리가 들려왔고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그 뒤 서둘러 경찰에게 DVD를 제출한 뒤 M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그리고 얼마 뒤 주소를 확인한 경찰은 그곳은 산중턱의 낡은 집일 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M은 아직 누구인지 확인 중이라며 그렇게 현재에 이르렀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두 친구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M으로부터 DVD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는 들어있지 않았고 DVD가 한 장 들어있을 뿐 역시나 제일 처음 봤던 영상에서처럼 어떤 남자가 의자에 앉아 계속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엠은 대체 누구일까 영상 속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지금도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M에게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 쌀쌀 끝내주겠어 다음부터는 네가 이겨나가는 거야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저도 위험에 빠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DVD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까 합니다 솔직히 동료가 필요합니다 저도 인간이니까요 끄읏